음악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상황에 따라서 이번 주 우리 시장 움직일 가능성 커 보이고요. 또 이번 주에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결과가 발표되는데 이에 따라서 시장 상황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의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 초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약서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B 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시초에 공약해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최근에 유통시장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롯데의 티몬 인수설도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쿠팡 같은 경우도 추가 투자를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해외에서 재무 투자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인력들을 데리고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지금 이런 유통시장에서 종목을 찾아봤고요. 이마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마트는 신세계와 마찬가지로 SSG.com이라는 온라인 통합몰을 사용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3분기에는 전년 대비 21% 성장을 했고요. 직전 2분기 15% 대비해서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이번 달이죠.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인 네오3센터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온라인에 좀 더 무게중심이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이었죠. 이마트의 13곳에 대한 자산유동화가 이루어졌는데요. 9,500억 상당의 자산유동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자산유동화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마트가 가지고 있는 오프라인의 부동산을 유동화, 부동산을 팔았다는 얘기죠. 9,500억 원을 받으면서 13곳을 팔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전국에 이마트가 100여 곳이 넘게 있고 트레이더스 등 그 이외의 것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유동화 지식시킬 수 있는 물량이 아직도 굉장히 많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온라인 유통의 싸움은 오프라인 유통 업체에도 전이가 되면서 본격적인 자본력 싸움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쿠팡이나 이런 온라인에서 컸던 이런 유통체인들의 추가적인 투자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오프라인 유통체인의 온라인의 습격은 굉장히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처음에 이마트 같은 경우는 온라인 확장에 따라서 일단 오프라인이 피해를 받는다라는 관점에서 주가가 큰 폭을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은 온라인 쪽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사가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스타벅스의 매출액과 영업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약 매출액 1조 8천에서 2조 원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750억에서 약 2천억 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약 지분 가치를 보시면 약 2조 원에서 3조 원의 가치가 스타벅스 코리아를 가지고 있는 가치인데요. 현재 이마트의 시가총액은 3조 5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벅스 지분 가치를 제외하면 보유하고 있는 땅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지금의 가격은 굉장히 싼 가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에 온라인 쪽의 확장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12만 5천 원이고요. 목표가 17만 원, 손전라인 11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마트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에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입소 소장 그리고 스타일스탁의 최낙철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승위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전체 승위 탑8입니다. 8위부터 함께 보시면 최낙철 이사의 액트로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25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14% 이상의 승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터치한 상황이고요. 7위에는 홍선민 팀장의 아타바위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4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승위를 16% 가깝게 가져갑니다. 6위에도 역시나 최낙철 이사의 예스24가 올라와 있는데요. 11월 13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승위를 16% 이상 가져가는데 조금 이따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5위에는 윤녀민 팀장의 MC넥스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28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승위를 19% 넘게 가져가면서 목표가가 터치됐습니다. 4위에는 이청호 본부장의 더구전자 올라와 있는데요. 11월 13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승위를 23%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3위에 함께 보시면 홍성민 팀장의 대창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13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승위를 23% 넘게 가져가면서 목표가가 터치가 됐습니다. 2위에는 같은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매수 날짜가 하루가 차이가 납니다. 하책위원의 대창 역시나 올라와 있고 11월 12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하루 더 빨리 매수 의견을 주셨는데 승위를 1% 더 높은 24.59% 가져가면서 목표가 역시나 달성이 됐습니다. 1위에도 하책위원회 남하산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11월 5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벌써 승위를 63%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수 소장님께서 12월 6일에 위닉스를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승위를 5% 가깝게 가져갑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닉스 지금도 좋네요. 지금 그 그림을 봤더니 여름철에 한창 잘 나갈 때 여름철 그 전이죠. 3, 4월 달 이때 그 미세먼지 관련주로 뜰 때 고점을 벗기나 하고 3만 원을 돌파해서 가려다가 거기서 다시 주저앉았거든요. 이제 다시 그 부근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뚫기가 굉장히 어렵나 봐요. 2013년의 고점을 그때도 3월 달에도 뚫었다가 급락해서 지금 다시 올라간 폭의 제자리까지 왔었거든요. 이게 중간에 이 밑에 최저점에 잡은 개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기다렸다면 되게 허무하게 오히려 손실이 난 경우도 많았을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20개월 선에서 다시 지질하고 다시 올라가는데 지금 오늘도 확인 안 했는데 지금 미세먼지가 되게 심한 것 같던데요. 네, 맞아요. 맞죠? 지금 비가 온다고 해서 낀 안개랑은 좀 틀린 것 같더라고요. 앵커님이 확인을 해주셨고 4만 3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을 했더라고요. 지금 아마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는 4만 3이는 아직 안 실렸겠죠? 제가 초등학생 교과서를 확인하지 않았는데 저 때 초등학교 전이었는데 사실 국민학교였는데 그때 아직도 기억나죠? 다들 아시나요? 당연하죠. 그런데 4만 4온이라고 배운 게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4만 4온이 4만 3이로 바뀌어서 이제는 이렇게 되다 보면 교과서에 4만 3이라는 단어가 실릴 날도 멀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래서 위닉스가 이제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3월 달에 부각이 되었었기 때문에 겨울철 날씨가 추워졌다고 지금 안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결국 또 미세먼지 관련 주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풍국주정 같은 수소차 관련 주도 지금 다시 이제 바닥에서 지금 뜨려고 하고 있고 위닉스도 미세먼지 관련 주도 그렇고 예전에 조금 아주 오래전 아닌데 이번 연도 초나 이럴 때 조금 떴었던 그 테마가 다시 한번 조금 움직이려는 지금 성향이 보여요. 그래서 위닉스도 그런 면에서 한번 겨울철인데도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미세먼지 습격 이거 이 바람을 타고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 다시 간다면 다시 3만 원을 돌파한다면 한번 3만 원을 돌파했었기 때문에 벽이 많이 옅어져 있어서 좀 더 상승이 강하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1% 상승 술발 예상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좀 시초에 한번 공략해봐도 될까요? 아 새로 사는 사람이요? 네. 그것도 지금 좋습니다. 지금 월봉을 주로 보여드리는데 일봉으로 와서 봐도 그렇죠? 월봉이 너무 길다면 근데 월봉을 확인하는 이유는 이 월봉의 장기 추세가 살아있어야 일봉에서도 그 생명력이 길기 때문이에요. 월봉에서 만약에 하락하고 있는 2015년 같은 이 추세에 일봉이 21선이 올라가면서 잠깐 좋아서 여기 샀어요. 그러면 금방 떨어져요. 왜냐면 월봉에서 지금 꺾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월봉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일봉에서도 지금 21선 위잖아요. 지금 쌍바닥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오늘 아침에 공략하실 분도 괜찮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낭솔 팀장님께서 예스24를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은 16%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더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예. 예스24 같은 경우는 더 추화적인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동서 같은 경우는 도서, 공연 음반, 음반 상품을 판매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예스24 같은 경우는 5월에 한번 상승이 강하게 나온 이후로 5,800원 부근에서 7,350원까지 박스권을 그리면서 긴 행보를 했습니다. 그때 동안 이평상 부근들도 다 한꺼번에 모였는데 그때 이평상들이 모이면서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위로 향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이 개선이 되고 내년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측면이 있고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캐릭터, EBS 캐릭터, 펭수의 관련주로 엮이면서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펭수 같은 경우는 EBS 캐릭터로서 지금 최근에 2030에서 직통령이라 불릴 만큼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하나 신드롬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펭수 관련주 중 대표적인 게 유엔젤과 S24가 될 텐데 S24 같은 경우는 펭수의 국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 펭수의 다이어리가 발간하자마자 예약 상품이 강하게 매출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출이 S24 같은 경우도 테마주도 여겨있지만 결국은 실적이 개선되는 강한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7,350원 돌파했고 최근에 지금 이 7,900원대도 강하게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더욱더 투심이 개선이 된다고 하면 더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시장 금요일에는 그래도 시장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양시장이 모두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장님께서는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좀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저는 계속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느끼는 시장에 대한 것도 한국 시장에 별로 안 좋게 봤지만 그런 팩트들이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대접받기를 싫어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대접을 해주면 원래 좋아하잖아요. VIP 대접해주면 좋아하죠 사람들이.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VIP 대접받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VIP 같아서 대접을 해주면 좋은데 그게 뭐냐면 정말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신세계 정영진 부회장이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그 정도 돈을 가지고 지금 VIP 대접받으면 좋아요. 나도 VIP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데 너무 자산이 작은 사람에게 VIP 대접을 해준대요. 그게 뭐냐면 세금을 많이 매기겠대요. 그러니까 아니 그 정도 돈으로 지금 주식 투자하는데 이렇게 VIP 대접을 해주면 난 지금 뭐 세금도 다 오르고 이러는데 힘들지 않냐. 그래서 실제로 엑소더스 현상이 많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사실은 저기 소가 없어요. 지금 이 농장에 우리나라 농장에 소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뭐냐면 조금 작은 개구리나 이런 것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 증시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갔고 어제 어떤 뉴스에서는 뭐 그 OECD 국가인가? 그 전체 다 했을 때 지금 뭐 거의 꼴찌에서 지금 놀고 있죠. 우리나라 상승률은. 그러니까 전혀 커플링이 안 되는 게 큰 손들이 다 빠져나가고 외국인은 또 엄청나게 팔아 제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는 개인들끼리만 그냥 막 우당탕탕 치고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테마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시장에서는. 뭐 지수주에 이게 기대할 만한 지수주에 기대하려면 큰 자금이 들어와야 되고 지금 지수가 올라야 되는데 지수는 계속 지지부진하고 결국에는 테마주인데 테마주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그렇죠 뭐 지금 뭐 개그맨 김찰민 씨께서 완치가 완치는 아니지만 정상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또 이제 펜벤다주 관련 주가 막 뜨고 이러는데 처음에 떴을 때 제1바이오나 이런 것들의 강세에 비해 지금 상한가를 못 굳히잖아요. 제1바이오도. 금요일날 20%밖에 못 갔어요. 그 강세가 안 나타나고 정치 테마주도 너무 많이 바뀌어요. 2월드 남아산업 이게 가다가 급락을 해버리고 서원 이쪽으로 가버리고 서원을 못 잡으면 또 2월드에서 급락이 나오는 거고. 그런 것들을 되게 발빠르게 테마주를 공략해야지만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굉장히 민감하고 발빠르고 이런 투자만이 지금 시장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약간 바늘구멍 들어가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테마주 위주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9일 월요일 국내 시장 개정이 됐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는 양 시장이 모두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는 소폭 하락하면서 2080선 코스닥 시장은 628선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외국인들이 22거래일 만에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하면서 코스피 시장 1% 이상의 강세를 보이면서 하락 보고 조금씩은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을 움직일 이슈들도 많습니다. 오늘 증권사에서 가장 많이 낸 리포트가 바로 KB금융과 관련된 리포트입니다. 일단 KB금융이 자사주 소각 결정을 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앞다퉈서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될 재무 효과는 미미하지만 적극적 주주환원 정책으로 볼 수 있다면서 투자 의견의 매수를 유지를 하고 목표가를 평균적으로 5만 8천 원대까지 상향 조정한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서 목표가 하향 조정 나온 리포트도 여러 나왔는데요. 일단 가장 많이 나온 리포트가 바로 펄어비스입니다. 지난주에 거의 20만 원 선 깨지면서 시장에서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고 목표 조가를 25만 원 선에서 23만 원 선까지 평균적으로 내린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시장을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투톱 종목 나란히 상승 출발합니다. 삼성전자 1% 강세에 나오면서요. 다시 5만 원대에서 5만 천 원대까지 오른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요. 1% 가깝게 상승하면서 8만 원대에서 8만 천 200원대까지 오르면서 출발합니다. 우선 주 상승 출발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조금 빠집니다. 여전히 40만 원 선 밑에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1% 넘게 빠지면서 39만 원대 겨우 지켜내면서 시장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일단 IT 종목들 투톱 종목이 선전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는 오늘 조금 상승합니다. 0.84% 상승 흐름 나오고 12만 원 선까지 바짝 다가섰습니다. 지난주에 좀 지지했던 12만 원 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현대모비스는 보압권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LG화학 오늘 1% 이상의 강세가 나오는데요. 지난주에 4,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과 함께 30만 원 선 하회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1% 강세 29만 7,500원대 현재 출발하고 있고요. 신한재주 약보압권 4만 3,650원에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오늘 양시장 그래도 경고합니다. 코스피 0.35% 상승 흐름 나오면서 2,090선까지 바짝 다가섰고요. 코스닥 시장 오늘 630선 회복하면서 출발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의 상위 동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1위부터 5위까지 혼조름 나옵니다. CJNM 약보압권 펄어비스 오늘 1% 가깝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좀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펄어비스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 동력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렇게 증권사에서는 보고 있고요. 목표부 조가를 23만 원까지 하향 조정한 상황입니다. 셀트린 헬스케어, HLB 강보압권, 스튜디오 드래곤도 오늘 강보압권에서 일단 코스닥 1위부터 5위까지 펄어비스를 제외하고는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KMW 오늘도 반등 흐름 이어갑니다. KMW가 지난주 하락장에서도 계속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반등 흐름을 나타냈는데 오늘도 강보압권 5만 2천 3백 원대까지 오르면서 10초 6위권 여전히 지켜냅니다. 휴제린 7위권 약보압권 36만 8천 3백 원에 출발하고 있고요. SK 머트리얼즈 강보압권 헬릭스미스가 9위권까지 빠졌지만 오늘은 그래도 8번째 지켜내네요. 0.25% 강보압권 8만 8백 원대 그리고 메디톡스 약보압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9만 6천 원 선에서 여전히 30만 원 선 아래에서 오늘 시장도 출발하고 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 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수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주가는 큰 폭의 급등 없는 가운데 보니까 바이오 관련 종목인데 작은 기업들 혹은 자회사에 바이오 기업이 있는 회사들 중에서 임상이 막 진행이 되잖아요. 임상 1상 2상 3상 진행이 되는데 그 가운데 조금 좋은 결과가 나오면 다 급등하고 이런 것들인데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잡으시는 분들은 괜찮을 수도 있다. 상승률 상위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발 빠르신 분들은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머리가 그런 것들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갖고 온 신세계 인터내셔널 느리죠. 느릿느릿하지만 꾸준히 가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오늘은 저기 몽클레어 저번에 얘기를 좀 했지만 이제 날씨가 추워졌어요. 그래서 그 저는 어떤 걸 봤냐면 내 가족이 가는데 엄마, 아빠, 그리고 아들, 딸 그런데 아들, 딸이 한 초등학생으로 보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둘이. 왜냐하면 말은 둘 다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넷이 다 몽클레어를 다 갖춰 입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가족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만 몽클레어 매장을 가면 지금 점원이 안 보이던데요. 저는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점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점원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파묻혀서 저기서 다 한 명씩 붙어서 설명하려고 누가 들락날락하는 거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맞아, 맞아. 건강하시죠.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몽클레어 매장이 가까이 없는 지역은 모르겠는데 신세계 백화점이나 위주로 신세계 백화점 위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면 뭐 그냥 갔다 들어갔다가 그냥 나 혼자 나와요, 그냥. 왜냐하면 인사할 그것도 없어요. 물론 매장 자체가 몽클레어는 저기 뭐 턱이 있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편하게 그렇게 입고가 되어 있는데 하여튼 신경을 못 쓸 정도더라고요. 그냥 가보지 말고요. 그냥 잘 돼요. 그리고 내 가족이 다 그렇게 맞추더라고요. 한 번에 그렇게 되면. 엄마, 아빠가 입으면 약간 그렇게 뭐 커플들끼리 둘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족끼리 하면 패밀리룩으로 그냥 한 번 쫙 빼입나 봐요. 지금 다 그런 트렌드인가 봐요. 그래서 애들도 그렇게 입고 좀 그게 뭐라 그러지. 프리미엄 패딩이 옛날에 등골 브레이커 막 그러고 지금 그 시절은 지난 것 같은데. 맞아요. 그때 막 등골 브레이커라고 무슨 막 노스페이스 등급까지 나뉘어가지고 막 인터넷에 막 나돌았잖아요. 무슨 대장부터 무슨. 그래서 그거를 학부모님들이 등골을 파먹으면서 해줬는데 또 거기서 뭐 학교폭력이 들어오면서 어 뭐 노스페이스로 뺏겼다. 뭐 이런 얘기도 뭐 개그로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는 지금 지났죠.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 패딩이 진다. 그런데 프리미엄 패딩이 되는 건 또 되거든요. 지금 뭐 가보시면 프리미엄 패딩 그 몽클레어는 아예 신세계 백화점에 다 입점이 신세계 백화점 위주로 입점되어 있는 게 뭐냐면 원래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비디비치 같은 화장품으로 뜨기 이전에 지금도 업종 분류는 의류 업종으로 되어 있어요. 그 조금 전에 조금 며칠 전에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업종 분류에 대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사실 이 HTS에서 나온 업종 대분류는 거래소에서 설정을 한 건데 사실 우리가 좀 의아한 경우도 있죠. 지금 바이오로 엄청 잘 되는 기업인데 지금 현재는 뭐 예를 들어 재지를 팔고 있어요. 그럼 재지 업종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펀드에서 예를 들어 이 기업을 샀어요. 바이오 때문에 산 거예요. 근데 재지 업종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안 맞는다. 어떤 그 기자가 이런 뷰를 썼어요. 근데 그걸 못하는 게 그 해당 그 사업으로 매출이 50% 이상을 넘어야지 업종 분류를 바꿀 수가 있대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실 화장품으로 엄청나게 뜨고 다 보고서는 화장품으로 나오는데 화장품 업종이 아니에요. 지금 의류 업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착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이라 사서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지금 오늘 얘기해 드린 거는 아직도 지금 의류 업종은 잘 나가고 있다. 몽클레어를 원래 수입해다 팔았어요. 근데 2014년에 변화가 있는데 아예 합작 법인을 만들었어요. 몽클레어랑.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분이 몽클레어 신세계를 만들었어요. 몽클레르 신세계를. 신세계가 49%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49% 몽클레어가 52% 지분을 가진 합작 법인에서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본격적으로 2014년부터 잘 되니까 본격적으로 이걸 같이 그냥 한몸이 돼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그냥 떼와서 파는 거죠. 로열티만 주고. 근데 지금은 합작 법인이 돼서 팔기 때문에 잘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와 보시면 노비스니 이런 거 팝업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프리미엄 패딩 뭐 그 뉴스가 있던데 4,900원짜리 와인도 팔리는데 수백만 원짜리 패딩도 팔린다. 완전 지금 극과 극으로 나타나는 소비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프리미엄 패딩은 계속 잘 돼요. 경기가 어렵다는 말든 지금 가족이 다 맞춰 있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몽클레어 패딩 이 추운 겨울이 오면 올수록 이쪽이 또 부각된다. 아직도 지금 화장품 업종으로 분류가 안 됐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지금 아직도 의류 업종이고요. 의류 업종의 본연의 이 지금 트렌드 그리고 수익 원은 계속 파워를 갖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20개월 선에 붙어있는 이 시점에서 다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 21만 원은 목표가 3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정보는 NC 소프트입니다. NC 소프트 좋죠. 지금 그 옛날부터 계속 얘기 드렸는데 택진이 형 싫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택진이 형 밤샜어요? 그 소녀가 물어보는 것도 제가 사투를 못해요. 사투를 못했는데 그걸 사투를 하죠. 근데 그것도 되게 비아냥거리더라고요. 그렇게 밤새서 우리한테 그렇게 돈을 먹이려고 밤을 샜냐. 과금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게임을 못한다. 나는 린지하고 싶다. 근데 돈이 웬만큼 있어야지 돈이 웬만큼 있으면 아예 거의 취급도 못 받는다며요. 그래서 아예 게임을 해서 취급을 못 받는데요. 아예 아이템을 돈을 웬만큼 들여서 사지 않으면 말 그대로 검 한 번 휘두르지 못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그게 왜 그러냐면 유저이기 때문에 유저 리니지 유저는 불만이 많아요. 그러면 그 불만이 안 많으려면 리니지 주주가 되면 불만이 안 많아요. 아 맞는 얘기 아니에요.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2002년에 만 원이었거든요. 2002년에 안정환 선수 골든골 골든골 올 때 2000 만 원이었어요. 만 원 지금 얼마예요. 지금 56만 원이에요. 56만 원 이 정도면 주주였으면 솔직히 택진이 형 보고 더 밤새라고 하지 않을까요? 더 밤새서 열심히 게임을 만들어주세요. 왜냐면 나는 주주니까. 근데 난 유저니까 불만이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과금 체계가 그리고 아이템이 랜덤으로 나오는 것도 확률이 극저한다며요. 그게 돈을 계속 쏟아부어도 아이템이 내가 원하는 게 안 나오고 다 필요 없는 아이템만 나와서 열이 받는다는 건데 열이 받는 주주들이 유저들이 많으면 주주들은 행복할 수 있다. 이게 좀 반대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를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의 배를 같이 항해하는 배를 잘나가는 배에 타세요. 그냥 잘나가는 배에 타서 그 택진이 형 선장님의 배를 타서 거기서 택진을 잡아 올리는 그 금은보아들을 같이 뒤에서 나눠 먹는 선원이 되는 게 낫지 않나. 제가 정말 그런 밑으로 들어가기 싫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는데 계속 불만을 갖기보다는 그렇잖아요. 어차피 아이템에 쏟아 부을 돈을 여기 NC소프트의 지분을 사는데 좀 전환해보면 그런 생각은 전환은 좀 어렵나요? 그래서 그런 한 번 해보면 제가 뭐 강요하지 않아요. 제가 강요해서 제가 얻는 게 없기 때문에 한 번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니지 M이 2위로 하락을 했고요. 2위가 리니지 M이에요. 리니지 2, M이 1위예요. 다 리니지 판이에요. 지금. 어차피 리니지 2M이 인기가 있든 리니지 M이 인기가 있든 다 NC소프트 수익이에요. 그래서 지금 NC소프트에 계속해서 이거는 주목을 해야 된다. 제 생각에는 황제주 가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너무 이런 뉘앙스를 말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정확한 근거 없이 다 갈 것 같다. 이런 거 좀 그렇긴 한데 NC소프트가 그동안 걸어온 길이 굉장히 오래됐고 증명해온 이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록이 계속 반복될 확률이 높지 갑자기 맨땅에서 나오는 폭발적인 기업은 확률이 낮거든요. 이렇게 꾸준히 올랐던 기업이 미래에도 꾸준히 올릴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 52만 원 목표가 60만 원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과 NC소프트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체낙철 이사의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서부 TNT입니다. 동산은 공용 화물 자동차 정류장 등 사업 목적으로 1979년에 설립되었고 1995년 9월에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동산은 관광 호텔업, 쇼핑몰 운영업, 물류 시설 운영업, 석유류 판매업을 주요 산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산을 추천드리는 투자 포인트는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중국인 관광객 증감이 호캉스로 객실 점유율 상승 중에 있다는 측면입니다. 서울 드래곤 시티 호텔은 그랜드 머큐어 앰버서더 서울 용산, 노보테 스위트 앰버서더 서울 용산, 노보테 앰버서더 서울 용산, 이비스 스타일 앰버서더 서울 용산 등 4개의 아르코 호텔 그룹 브랜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1700개의 실로 대한민국 최대 객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 4900여 명의 수용 가능한 컨벤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중국인 관광객 극이 늘고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10월을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56만 7695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4% 증가하였으며 1월부터 10월까지 중국인 관광객 유적 수는 500만 8,77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2%로 늘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중국인 관광객 증가와 더불어 호캉스 등 서울 드래곤시티 객실 점유율이 1분기에는 40% 중반, 2분기에는 50% 중반, 3분기에는 60% 이상 상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말에는 90% 이상 객실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객실 점유율 상승으로 관광호텔 부분업의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정동 사이트의 자산가치 부각 측면입니다. 신정동 사이트 경우 투자 부동산으로 약 3,500원의 가치를 반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도시 첨단 물류 복합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며 사이트 규모 및 위치 측면에서 서울 선안권 핵심 상업으로 및 물류시설 거점 역할로 부각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사의 자산가치는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PBI 0.7배로 저평가 측면입니다. 현재 동사의 주가는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PBI 0.7배로 매력적인 밸류 예이션 수준입니다. 주가도 8월 달에는 6,900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고 이동 평균선 5회선과 21선이 61선과 120선을 돌파하였고 8,800원까지 상승을 하였다가 잠시 조정 중에 있습니다. 호텔 객시 점유율 상승 및 신정동 자산가치 상승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어 추천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만원, 손재가는 7,750원입니다. 두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동성화이택입니다. 동사는 화공품 수입 알선 및 판매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연결회사는 크게 PU 단열제 사업 부분 및 가스 사업 부분으로 나뉘며 PU 단열제 보호 사업 부분으로 초저네온, 본행제, PU 시스템, 샌드위치 판넬 산업으로 구분되며 가스 사업 부분은 냉매, 방제 시스템 사업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세일가스 프로젝트 참여 및 LNG 추진 산복 사업에도 사업 역량을 확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2020년, 2021년도에 조선소서들의 LNG선의 인도량 증가 측면입니다. 한국 조선서들의 LNG선 인도 물량은 2019년에는 29척, 2020년에는 39척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51척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조선소들의 LNG 건조 물량이 앞으로 2년간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동성하이텍의 본행제 공급량 시차를 더욱 더 늘어날 것을 어렵지 않게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의 LNG선 수주 성과도 상상하는 움직임을 서서히 보임에 따라 동성하이텍의 본행제 공급 가격도 시차를 두고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량의 증가와 공급 가격의 상승은 동성하이텍의 실적에 성장폭을 더욱 더 높게 예상되고 있고, 2020년에는 동성하이텍의 영업실적은 매출액은 3,113억 원으로, 영업이익은 401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이 12.9%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형 조선사들의 대규모 LNG선 수주 계약 측면입니다. 최근에 삼성중공업의 유라시아 지역 섬주와 함께 15억 달러의 LNG선 수주 계약이 체결한 것을 공시하였습니다. 이번 수주 선박은 러시아의 야메 LNG선 두 번째 프로젝트이며, 수주 척수는 다석책이며, 러시아 현지 건조 조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7월 러시아 노바텍과 프랑스의 테크닉스에 관해 76억 달러의 규모의 야메 LNG선의 두 번째 프로젝트의 PC 계약이 임박했음이 예심보도를 통해 틀어난 후 4개월 만에 한국조선소의 선박 건조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다석차의 세빙 LNG선은 2020년 9월까지 인도할 것으로 되어지고 있고, 이번 2차 야메 LNG선은 건조 계약에 따른 후속 수주 계약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있을 것으로 예상된 만큼, 다른 LNG선들의 LNG선 발전 움직임이 더욱더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동사는 본행제를 납품하고 있어 이 동사의 실적 성장이 예상되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동사는 주가가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의 지수가 좋지 않았지만 국주가는 큰 조정 없이 LNG선을 지지받으면서 우상향하고 있어 추천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1,200원, 손재가는 8,800원입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가 중국의 3.7게임즈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 승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오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3만 2천 원대까지 터치를 했는데요. 신수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아까 2002년도 완정환 선수 골드하고 얘기하다가 그때 이제 4만 원대로 올라갔고요. 2001년도에 만 원대였습니다. NC 소프트, 정정하고요. 위메이드는 두 번째 승소였어요. 그런데 중국 법원이라 좀 솔직히 우리가 고정관념이 있죠. 중국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웬만한 사람들 되게 싫어하시죠. 여러 인터넷 여러분 보니까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중국을. 그런데 중국 법원에서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가 애플, 삼성 소송에서도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애플은 미국 기업인데 미국 법원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아무래도 애플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그런데 삼성 소원도 들어주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중국 법원에다가 위메이드가 소송을 걸었는데 중국 법원이 계속 위메이드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어요. 이게 원래 2018년도에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 위메이드의 대표작은 미르의 전설이죠. NC 소프트는 리니지고. 그런데 미르의 전설 2를 한마디로 벗겼습니다. 전기 폐업이 중국 명의의 전기 폐업이라는 게임이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위메이드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2018년에 중국 법원에서 정식 라이센스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서비스는 37게임즈한테 게임 서비스 마케팅 운영하는 행위 즉각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해야 된다고. 일단 이거 하나 승소 가져왔고. 오늘은 모바일 버전에서 또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37게임즈가 정기 폐업으로 자기 맘대로 중국에서 막 그 허락 없이 그런 게임을 막 서비스하고 이럴 수가 없게 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 2. 그리고 시리즈들이 중국에서 위메이드 거를 이제 그 정기 폐업이 없어져 버리니까 정기 폐업이 말 그대로 폐업하게 됐어요. 지금. 그래서 위메이드의 지금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위메이드는 NC 소푸드랑 틀리게 2012년부터 무려 7년째 박스권이라 위메이드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너무 답답하실 거예요. 지금 올드보이의 정말 반 정도까지 박스권이거든요. 지금. 이게 4만 5천 원만 벗어나게 되면 이것도 한 번 크게 왜냐하면 7년 동안 이 묵었던 게 터지면 엄청나가거든요. 반등이. 그래서 이 소식이 지금 이쪽 4만 원대로 올라가는 좀 기폭제가 되기를 하는 바람이고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좋은 게임들이 많은데 중국에서 자꾸 베끼고 이래가지고 다른 것도 많이 베끼잖아요. 베끼고 이래서 정당한 어떤 연구원들이 노력하고 이랬던 결과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들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위메이드의 이런 승소는 굉장히 뜻이 깊은 것 같고요. 위메이드의 상승세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징매트릭스입니다. 현재 17% 이상의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일단 호흡기 질환 바이러스 10종을 동시에 진단하는 신제품에 대해서 유럽시 인증을 획득하고 해외 주시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최덕철 이사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징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오늘 좋은 소식에 의해서 유럽에서 인증을 받아서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다시 한번 지금 조정 중에 있는데요. 아무래도 징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결국 인증을 받았지만 실적이 아직까지는 반영된 건 아닙니다. 결국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아무래도 실적이 좋지 않다 보니까 동서 같은 경우는 우후 하향을 했는데 최근에 이래도 반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 2,560원 때 이 외불벽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를 한다고 하면 더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돼서 추가적으로 121선까지 더 추후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만 지금 이 2,560원 선이 가장 제일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 결국은 인증을 받고 더 추가적인 매출이 발생한다면 다시 한번 주가는 우상해할 수 있는 흐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주가 흐름이 가장 제일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스타일스타 최 낙철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JB소프트 홍성민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께서 11월 13일에 대창에 대해서 추천 의견을 주셨는데 현재 승률 23% 넘게 가져가고 있고요. 목표가로 주신 1,470원도 이제 넘어섰습니다. 지금 좀 매도를 해봐도 될까요? 네 대창은 현재 구간 일부 비중 촉수는 해주시고 나머지 비중은 2차 목표가까지 말씀드린 부분까지 이제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대창 같은 경우에 이제 빛철금속 섹터로도 포함이 되는데 최근 전기차 수요가 증가해 구리 수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주가 상승 모멘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제 이낙연 총리 관련주로 후발주로 포함이 되어서 현재 주가가 빠르게 우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의 흐름을 한번 살펴본다면 12월 5일 극등 이후 현재 매물대에서 매물 수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 시 단기 조정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큰 폭의 조정이 아닌 매물대 일정기간 횡보 이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어둘 수 있으며 중장기적인 상승 모멘텀 또한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차 목표값은 178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제가 금요일 추천드릴 종목은 기술적 분석입니다. 온라인 만화 제작, 유통원 및 만화 출판업 영입 목적으로 2002년 11월에 설립되어 2015년 11월 동부 제2호 기업 인수회사와 합병함서 5회에 상장했습니다. 국내 무협 4대 천왕으로 불리는 황성, 야절로, 삼하달, 하승남의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겠습니다. 연간 약 3천 권에 달하는 무협 만화를 자체에 제작해 동사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오스 게임 인수를 통해 게임 사업에 진출하였으며 게임 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2018년 10월 블루포션 게임즈를 설립한 바도 있겠습니다. 최근 동사는 국내 최초 중국 웹툰 플랫폼과 작품 공급 계약 그리고 에어스레드 실적 온기 반영 기대감상으로 상승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어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이 327억 원으로 올해 전체 예상 매출액의 51% 비중을 차지할 수 있으며 게임 유통채널 확대 및 해외시장 공략 그리고 IP 활용, 다각화를 통해 게임 사업은 미스터 블루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동사는 웹툰 분야 쪽에서도 중독 웹툰 시장의 성장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국내 웹툰 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자체 플랫폼과 독점적인 콘텐츠를 다소 보유한 동사의 경쟁력도 점차 강화될 전망입니다. 기존 웹툰 사업부의 안정성과 모바일 게임 사업부의 성장성이 더해지고 있어 향후 시장의 관심도가 더 높아져 좋은 주가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무 상태를 보게 된다면 3년 연속 흑자 기록하고 있으며 상반기 매출액이 161억 원을 기록해 상사 이래 반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7.7% 증가한 18억 원이고 자체 플랫폼 가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건당 평균 결제 금액 상승에 따른 B2C 매출 증가와 외부 플랫폼의 온라인 만화 웹툰을 제공하는 B2B 향 콘텐츠 공급 확대로 영향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외에서 블루포션 게임즈에서 개발한 모바일 게임 에오스레드가 국내 서비스를 시작함에 따라 하반기에도 충분히 실적 전망이 기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 흐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주가 흐름이 추세가 아직 상승 흐름을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122평의 지지를 잘 받는 모습이고 그리고 다시 현재 2평이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 시 현재 가깃대 매물 수화 이후 중장기적 모멘텀이 낮은 위치가 아닌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서 고개를 들 준비를 하고 있어 다시 한번 좋은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가깃대 매수는 메리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수급도 최근 국내 증시에 외국인의 수급이 부진한 모습이지만 3거래 연속인 순매수세가 들어오는 점 유심있게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첨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이고 목표가는 9,607원 그리고 손재가는 6,24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이비소프트 홍성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순위를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2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35% 강보압권 2089선에서 흘러갑니다. 분봉 함께 보시면요. 일단 오늘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제수는 2090선까지 오르면서 상승 출발했지만 84선까지 빠지면서 현재 보압권까지 좀 돌아온 상황이고요. 수급 함께 보시면요. 오늘도 외국인 삽니다. 300억 원 가까이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각총의 상위 정보 트레이러리도 만나보시죠. 외국인들이 매수해주는 가운데 최근 좀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이 오늘은 오릅니다. IT 투톱 종목들 삼성전자는 지난주에 5만 원대 아래까지 하회를 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1% 강세에 이어나갑니다. 5만 천 원대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외국인들이 계속 큰 폭으로 매도하면서 8만 원대 아래로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 오늘 1% 가깝게 상승합니다. 8만 천 사백 원대까지 다시 올라왔고요. 네이버는 강보압권 17만 4천 5백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좀 낙폭을 키워가는 분위기인데요. 2% 가깝게 하락합니다. 38만 8천 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39만 원대 이탈이 됐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IT 종목들이 오늘 좀 잘 갑니다. 일단 바이오 종목들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0.59% 하락세 나오면서 17만 원대까지 이탈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오늘 상승 흐름 가져가는데요. 특히 현대모비스가 1%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이제 신한지주가 9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0.7% 상승세가 나옵니다. 오늘 좀 거래가 활발한 상황인데 4만 4천 원대까지 올라왔고요. 10위권에는 LG화학 현재 좀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 0.34% 강보압권에 머뭅니다. 29만 5천 5백 원대에서 행보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현재 코스닥 0.17% 강보하고 629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장 10분까지는 등락이 있었습니다. 630포인트까지 오르면서 갭상승 출발했지만 단숨에 3포인트가 빠지면서 27선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보압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함께 보시면요. 일단 오늘 코스닥 시장 수급 자체는 좋지 않습니다. 기관 외국인 팝니다. 개인이 20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간 총회 상의 정보 때문에 만나보시죠.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오늘 시장에서 바이오 정분들이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이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 HRB가 4% 넘게 빠집니다. 이제 9만 4천 2백 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만 원 밑에서 9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틀은 해시케어 1% 가깝게 빠집니다. 4만 7천 원대 이탈되고 4만 6천 6백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CJ는 강보화권에 머뭅니다. 15만 2천 원대. 펄아비스 마찬가지로 1% 가깝게 빠지고 스튜디오 드래곤 그나마 하락폭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약 9억 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7만 7천 2백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흐름 좋지는 않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6위부터 10위까지는 혼조 양상인데요. KMW 오늘도 반등세 이어갑니다. 지난주에 하락장에서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죠. 오늘도 강보화권 6위권 지켜내면서 5만 2천 2백 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휴젤 0.7% 빠지고 메디톡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보톡스주들 나란히 빠집니다. 메디톡스 1% 넘게 빠지면서 29만 3천 8백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8위권에는 SK 워트리얼즈 9위권에 헬릭스미스 0.5% 강보화권으로 돌아오면서 8만 1천 원대 회복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보압권의 원우입니다. 1,189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출발장 시원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해 저가 매수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요한타 증권 청담 지점의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좀 저가 매수해볼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네, 오늘은 제약기업 중에 하나인 PC 월드 제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생소할 수도 있는데 PC 월드 제약하면 혁신형 제약기업 계량신약을 주로 많이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다른 여타 제약회사보다는 R&D라든가 영업이익률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좀 괜찮고 매출액 증가율이나 이런 부분도 꾸준히 증가되는 폭이 괜찮습니다. 주로 자본금이 16억 분이 안 돼갖고 전체적으로 약간 소외된 느낌이지만 액면가나 이런 부분이 500원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이 돼서 200원으로 책정돼서 거래량은 그 대신에 수반하고 있는 거고 한번 탄력을 받으면 최근에 11월 달에 어떤 탄력성이 좀 괜찮다라면서 그런 어떤 탄력성이 있는 종목을 한번 저점 매수해보면 우리가 탄력이 있을 때 매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우리 제약기업들이 R&D나 이런 부분이 약화되면 금방 도태되는 이런 양상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회사는 거의 총인원의 25%가 R&D의 인력을 충원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매출의 15%를 R&D에 투자하면서 그래도 R&D 비용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바이오 벤처사 9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중에 선정돼 있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회사의 정책, 나라의 세제 지원이라든가 규제 완화, 정책 금융 융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 이 회사가 강점으로 갖고 있는 거는 DDS라라고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떤 약을 먹어서 부작용이 최소화되고 목표하는 시점까지 도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원천 기술 몇 개, 한 네 개를 갖고 있고 그걸 통해서 많은 제약, 개량, 신약을 만든다든가 R&D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기술이나 어떤 만든 그런 제품을 통해서 우리 양 제약사라든가 글로벌 제약사에게 판매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회사가 연구 노력하는 어떤 파이프라인도 몇 개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항암제라든가 새로운 어떤 약물 전달 시스템에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주가는 어떤 바닷권에서 새롭게 돌파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 지난번에 1차 상승을 마무리하고 나서 조정받고 2차 상승의 어떤 전입 초기에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매의 동향은 미진하지만 주가가 새롭게 올라간다면 그때 매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지금 바닷권의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보자. 이런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목적가는 2만 원, 선적가는 만삼천 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 증권 청담지점의 장기원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장 시장 흐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하책의 낙하책의 시간인데요. 샘플러스 하책의 전문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책위원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장 흐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장 초반에 조금 시장이 생각보다 잘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었죠. 지금은 콕스닥 쪽에서 조금 힘을 좀 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일본 쪽에서의 니케이지수도 시가 대비 좀 밀리면서 S&P 500 선물지수라든가 나스닥 선물지수가 지금 약간의 하락세가 나오다 보니까는 국내 지수가 아침부터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수급 쪽으로 봤을 때도 지금 외국인 쪽에서 코스피 쪽으로 먼저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지금은 선물과 콜옵션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흐름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장 초반에는 장중에 조정을 좀 주고 그리고 나서 장 후반에는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끝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쪽에서 금요일에 좋은 이야기가 나왔었죠. 지표가 발표가 됐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 무역 협상에 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게 바로 고용 쪽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1월 신규 고용이 26만 6천명이 나오면서 상당히 증가했다. 시장에서는 한 18만 7천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래서 반세기만에 최고의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좋은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제조업종에서도 최근에 계속해서 부진이 있었는데 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좀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들께 10월 31일에 방송통화를 연결하면서 유가 장기적으로 1년 넘게 하락을 했다. 이제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유가 상승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가 상승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해주라든가 그다음에 파악주를 말씀드렸는데 아람코 상장으로 인해서 전해주들이 조금 조정이 나왔지만 이게 오히려 악재가 호재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금 가격에 대해서도 제가 한 번 두 번 정도 언급을 드렸었죠. 금 가격이 장기 상승한 후에 어떤가요? 장기 하락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 뒤로 보시면 계속해서 금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안전자산이 좋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위험자산 쪽으로 자금이 몰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월달러 지수를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긴 했지만 제가 언절로 강조를 드리면서 여기에서는 지금 당장 추세는 전환하기는 힘들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바로 금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었습니다. 이제 월달러 지수가 오늘 5일 선을 깨는 은봉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실하게 체크를 하고 가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5일 선을 깨는 하락세 은봉이 나온다 하면 여러분들께서 시장은 반등, 상승의 힘을 발휘하겠다라고 시그널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번 주에 조금 정치적인 이벤트도 있고 우리가 좀 상당히 중요하게 느끼고 있는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의해서의 관세 이야기가 15일 날 최종적으로 됐는데 여기에 부과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약간 가장 시장을 크게 좀 힘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FFCA 록이 좀 발표가 됩니다. 수요일에 이것도 이렇게 체크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목요일이죠. 12일에 선물 옵션 올해 마지막 동시 마감 만기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의 조기 총선이 진행이 됩니다. 이것도 한 주간에 계획을 좀 찾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늘 9일입니다. 우리나라 하면 내일이겠죠 새벽에. 중국산 가금류 수입 허가를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오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미국 하원에서의 법사위에서의 탄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논의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에서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분식회계에 따른 증거인멸 지시 혐의로에서의 삼성 임직원에 대한 의심 선고가 오늘 잡혀 있습니다. 과연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뉴스가 나오긴 했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U2의 그룹이죠. 록밴드의 보컬이자 사회운동가인 보노와의 청와대 만남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북한의 피해 핵화, 북미 대화에 대한 접고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됐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이 2005년도에 노베평화상 수상자 후보 명단에도 좀 오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남북 간에 지금 대화도 좋지 않고 북미 간에도 서로 강대 강우로 치닫고 있는데 또 이러다가 어떤 계기를 또 의해서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좀 두어보자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어떤 섹터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뭐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 우리가 꾸준히 좀 지켜봐야겠죠. 정부에서의 투자 이야기도 기업에서 투자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휴대폰 부품도 좀 봐야겠습니다. 특히 내년에 갤럭시 폴드폰이 주시가 되니까 본격적으로 매출이 잡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중국 쪽에서도 계속해서 제품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애플 쪽에서도 내년에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훨씬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제약주들도 좀 계속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좀 치매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하여행입니다. 샌안토니오 유방암학회가 개최가 되는데요. 여기에 우리나라 회사인 알파홀딩스 관계회사인 온세코가 발표 예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알파홀딩스 관련해서 좀 보시자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상일보가 나왔었죠. 미세먼지 납품이 나왔기 때문에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다 과거부터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크리넷사이언스, 위닉스, 성창오토텍, KM 등이 있습니다. 오공모나리자도 있고요. 그 다음 정치인 테마주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바른미래당이 갈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비당권파 쪽에서의 창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대구에서 강력하게 당선이 되겠다라고 피력을 했기 때문에 정치인 테마주도 좀 관심을 좀 가져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좀 낙가채별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제가 서울 반도체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과거에 LED 쪽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제는 너무 많이 고생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빛이 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예상 같은 경우는 백색과자, 그 다음에 헤드폰 및 중대형 백라이트 유니트라든가 이게 노트북, 그 다음에 모니터, TV 등, 그 다음에 교통신호등, 그 다음에 전광판, 자동차 지명 등에 사용되는 LED 제품들에 상산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미국에서 CS2025 등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세계적인 대형 IT 업체들이 마이크로 LED 신제품을 대거 선보일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CES 대비해서 LED 관련된 종목도 좀 보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애플에서도 내년에 출시한 아이패드와 그 다음에 16인치 맥 9프로에다가 마이크로 LED 삭제를 할 것으로 지금 잡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형인 F-Worch 디스플레이 가이딩에서도 또 마이크로 LED로 전환 기상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서울 반도체 손자회사인 글로벌 UV LED 전문기업이죠. 세티가 미국 볼부와 퀀텀 에그를 통해서의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에서의 지분을 4.66%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16,000원 선제가는 13,4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핫재기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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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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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